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만 하면 이상하게 눈치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아니 이 원판을 더 꽂을 데가 없나 이제? 이 원판 낄 자리도 더 없고 나도 데드리프트 잘하고 싶다 데드리프트 몇 70입니까? 나는 이제 170 한 번 딱 성공해봤어 딱 한 번 1회 근데 170을 성공하기는 했는데 한 이틀 누워있었지 하고 나서 허리 아팠어요? 아니 약간 이렇게 곱둥이가 돼 이렇게 들 때 이렇게 곱둥이 고중량 올라가면 제일 첫 패턴이 자세 잡았다가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한 번 제가 고쳐볼게요 일단 한 번 가볍게 몸 좀 풀어볼까요? 그리고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해 왜냐면 뒤에 자극을 갖고 싶어서 뭘 딱 고치면 좋겠냐면 같이 데드리프트 자세까지 내려가 볼게요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제 배가 이 허벅지 안쪽에 이렇게 박혀있는 느낌이 딱 나야 되거든요 그럼 허리를 더 꺾어야 된다는 얘기야? 허리를 꺾는 건 아니에요 배가 허벅지 사이에 딱 박혀있는 느낌으로 그대로 뽑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 좀 쉽지 않아요 페미스트린이랑 엉덩이가 뻣뻣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거 유연성을 좀 같이 길러보면 되게 이게 쉽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거 같은데 제가 바로 고쳐 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위로 키가 커진다고 빳빳하게 써보세요 그런 다음에 요가 블럭을 가지고 쭉 내려가 볼 거예요 이 허리부터 접는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딱 접어서 무릎 핀 상태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시죠 그런 다음에 요가 블럭을 탁 터치해 볼게요 그 때 무릎을 좀 더 펼 수 있어요 오 햄스트린 엄청 타이트하구나 어떤 게 안 되는 거냐면 햄스트린이 쭉 늘어나서 내 몸이 이렇게 딱 접혀서 여기가 딱 박힌 다음에 이런 자세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뭔가 허리 쪽에서 이렇게 말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햄스트린 풀어주면 좀 편하게 이제 되죠 그런가? 어떻게? 어떻게? 여기 한 번 누워보실래요 저랑 같이 엉덩이를 딱 붙여서 이렇게 한 번 누워볼게요 여기 엉덩이가 최대한 굳게끔 좋죠 딱 붙인 다음에 얘도 최대한 무릎을 펴려고 하시고 엄청 당기죠 이렇게 10초만 있어볼게요 10 9 8 7 6 5 4 3 이번에는 흰발을 여기로 차세요 쭉 누르는 거예요 10초만 10 8 8 1 이번에는 이 다리를 위 기둥에서 떼보세요 위로 들어 보세요 10초 10 9 10 10 10 9 10 10 10 10 1 gem 13 인기 10 엉덩이가 10 이제 내려가서 가벨을 탁 접는 겁니다 오케오케오케 이제 허리 펴졌죠 지금 이것만으로 그런가? 네 오케이 이렇게만 해도 구조적으로 우리가 허리가 펴지는 걸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뭘 또 고쳐야 되냐면 형 데드리프트 할 때 호흡은 어떻게 해요? 호흡은 이제 참지 호흡 어디도 어떻게 참아요? 아 딱히 생각은 안 해봤거든 참고? 후 들이마시면서 내리는 것 같아 데드리프트 할 때 호흡에 신경을 많이 안 쓰거든요 우리가 이 자세에서 호흡을 들이마시게 되면 생각보다 호흡을 많이 못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서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가벨을 잡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호흡을 좀 많이 들이마시고 호흡을 많이 들이마시면 많이 들이마실수록 내가 여기가 조금 더 빵빵해지니까 에어백이 커지는 거겠죠? 에어백이 커지기 때문에 허리를 덜 쓸 수 있겠죠 근데 호흡은 고슴으로 들이마시지 마시고 배로 배로? 그쵸 네네 그럼 여기서 내뱉고 어떻게 해? 근데 일단은 안 내뱉어야 돼요 같이 안 내뱉어야 돼? 네 그럼 계속 숨을 참고 하는 거야? 보통은 참고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보통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씩 내뱉히네요 자막을 준비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요거의 단점은 만약 스트랩을 쓴다?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하는 사이에 호흡이 풀리겠죠 어떻게 이걸 조절할 수 있냐면 완전 다벨을 잡기 전에 약간 요런 상태 있죠 여기 스트랩까지 묶을 수 있는 상태 요 상태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잡고 세팅하고 가는거에요 다벨을 먼저 잡고 호흡 들이마시고 앉으면서 들어 올리는거죠 그럼 한 5번 정도만 할 수 있겠다 네 12회 하는거는 여기서 여기서 허리를 이미 저버리면 음기가 많이 못들어 오거든요 일단 바벨을 잡고 스트랩을 감아라 스트랩 쓰시니까 스트랩을 감았죠 그때 이제 호흡을 들이마그는거에요 배를 아래에 잠그고 그쪽 그리고 들으면 됩니다 오케이 너무 힘든데요? 형은 지금 발목이랑 무릎이랑 이런 데는 다 괜찮아요 근데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해서 허리를 계속 쓸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먼저 좀 고치고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고치나? 병원으로 할 때 매번 아까 그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하라는 거군요 내놓을 좀 버티면서 쭉 내려가면 햄스트링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고 다시 잡고 올게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문제 한번 올려볼까요? 그거 왜 들리는 줄 알아요? 패턴 학습의 부족인데 엉덩이는 어떻게 들어가? 무릎이 안 펴줘서 근데 무겁게 한번 해봐야지 못하는 부분이 나올 거 같아 허리에 힘이 많이 줄면 이만큼 힘이 있어야 돼? 좀 나아 첫 번째 패턴은? 그 다음 패턴은? 어썸 블리스트가 하는 말인데 들어야지 오 뭐야 아플 거 같아 160? 여러분 데드리프트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더 드려 마셔라 갑시다 이게 몇 시야? 107시? 화이팅 진짜 많이 배웠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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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